오늘은 이제 뭐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어? 제가 3라운드 진출했거든요? 새로운 아이템을 활용하여 오븐속을 탈출하라 새로운 아이템이... 뭐 저 빼고 다 알겠죠 여러분들은? 일단은 저희 조가 어... 3억 3천 7백만점 2분 1등이시네요 다른 분들도 있나 혹시? 음... 털댕댕 북실댕 죄송합니다 다...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한번 가보죠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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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떼탈출이잖아 그쵸 일단은 뭐 일단 점프로 대충 먹었어요 아 이게 약간 어 곰젤리 메달 때문에 운빨이 심하다는건가? 맞나요? 그게 운빨이 되게 심하다고 듣긴 했는데 아 근데 잠깐 일반 젤리가 없다? 저 곰 메달 젤리랑 얼꽁초 괜히 낀거 아니야? 일반 젤리가 없는데요 여러분들? 맞아 이거? 아 있네 있네 일반 젤리가 다시 있네 다행인데 어... 일단 이거 먹기 좀 힘든데? 저거 좀 거대화젠 젤리를 좀 깔끔히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맵이 좀 쉬워요? 그리고 이거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구나? 저 버디버디 요거 먹으면은 아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... 아이워너비 더 봇이라는 게임을 뭐 다 깨진 못했지만 해보... 뭐야 뭐야 오오오 아! 아하핰 아 요런느낌이 오케오케오케 아 그니까 이게 음... 모월점핑이라고 하거든요? 그 봇이라는 게임에서 아 그냥 이거 먹어놔도 삼단점프가 되네? 음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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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래서 이제 점프를 이거 먹으면은 한 번은 더 할 수 있네요 뭐... 무슨 아이템인가 했더니 막 약간 요런 아이템이네요 오... 신선해 오... 약간 요런 아이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물을 이렇게 쏙쏙 피해서 예... 으흠... 아무 별거 없네! 별거 없네! 어... 이거 좀만 연습하면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런거는? 젤리를 깔끔하게 먹는게 되게... 광건일 것 같아요 이 맵은 자... 여기서 이렇게 2단점프 두개 먹고 2단점프 오케 아...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엄청 잘하죠 여러분들? 그니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뭔가 이상하지만 아무튼 뭐... 쓰읍... 하고있어요? 타스티림 언급은 자제해주세요 이씨... 어어? 자제하라고! 어어? 뭐야... 아 이거 하나 먹어도 2단점프가 되는구나? 점프가 아예 초기화되는건가 이게? 뭐지? 정확한 룰을 모르겠네 그냥 점프가 초기화되는거 같애 이거 먹으면은 자 이렇게 어 4단점프구나 오케이 3단인줄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해주고 어어... 이거 약간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냥 젤리를 깔끔하게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노박부터 연습 좀 하고 점프력 같은거나 아... 아... 이걸 부딪친다고? 여기 보도 벌써 죽어간데 여러분들? 어쩌죠? 아하하하하 아 원래 이거 좀비한테 주는게 맞아요 알죠? 음... 첫판이라서 제가 좀 못해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? 몇번 해봤을거냐? 최대한 깔끔하게는 한번 먹어볼께요 어... 나 체력량 못먹어 근데... 젤리를 다 흘리고 다니는데? 이 정도면? 자... 여러분들은 이거 한 몇점 찍었나요? 아 아까 저기서 부딪치지 않았나? 발전했어 발전했어 이렇게... 이런 점프 음... 이제 쪼끔... 알겠어 알겠어 근데 이게 노박이.. 노박도 그런데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하나, 둘, 셋, 넷 아아! 와아, 진짜 아, 잠깐, 저기, 나 아까 점프를 어떻게 했대? 오케이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 지금 이거 연습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좀 잘하는 거 아니야? 야, 제발 아, 뭔가 박을 것 같으면서, 안 박을 것 같으면서 하락 점프 아, 나쁘지 않았다, 인정? 하락 점프도 괜찮았죠? 박지마, 박지마 박지도 말고, 떨어지지도 말고 어, 뭔가 무서워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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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점수 좋아요? 그래요? 깔끔해, 지금? 오케이, 한번 가보죠 어, 뭔가 무섭다, 저기, 근데 은근히, 막, 낙사할 것 같고 막,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한 시간, 이거 진짜나 아까 알잖아 처음에 0점부터 시작했거든요 진짜 한 판도 안 해보고 엄청난 발전 아니야? 한 시간만에 이 정도면은? 얘가 노박으로 가야 된다 알지? 좀비야, 넌 할 수 있어 어? 내가 부산행, 부산행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? 자, 아, 여기 발판 조심, 발판 조심 젤리 길이만 따라가 젤리 길이만 따라가, 저 발판 낚시 아, 어어어어, 아, 어, 나 큰일 날뻔했어 와 아, 안돼! 아 저 버디버디 진짜 아 진짜 너무 상처받는데 아 진짜 거의 퍼펙트했는데 아 진짜 여기 여태 계속 잘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잘하다가 아 왜 이번 판만 이러냐 바락점프 아 바락점프 하지 말거도 했나 움직일 좀 많이 놓치는데 아 여기 무섭다 여기 은근히 이거 진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면 안될 것 같아 내가 봤을때 자 아무튼 그래도 깔끔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와 1등이랑 근데 천만점 차이 나네 아직도 가보죠 1등분은 저것도 노박 아니야 저 정도면 오 일단 소물력 나이스 어 여기 점수 대박이다 하락 점프 아 오 뭐야 나 3.46이야? 왜? 뭐죠? 1등분이랑 천만점 차이 났는데 뭐 이 뭐야 갑자기 2천만점이 확 증가했네 뭐야 아 그래도 1등 했네요 아 근데 이제 좀 알았어 갑자기 2천만점이 확 증가했네 이게 3.5는 쉽게 나오겠다 나 이거 실수한거잖아 실수 한 두번 하지 않았나? 낙사하고 막 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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